라면 오늘 점심은 라면입니다. 얼마전 처음 먹어본 오동통면인데요. 면발이 굵고 국물이 시원한게 너구리인 듯 하면서 얼큰하고 작고 당기된 감칠맛은 일반 라면 같기도 합니다. 어쨌든 맛있습니다. 라면 국물 맛볼때는 절대 한 번으로는 끝낼 수 없죠. 드디어 입이 즐거워지는 시간입니다. 돌돌돌 말아서 호로록 쏙 뜨거울걸 알면서도 첫 한입 잔뜩 넣었다가 반은 다시 뱉어내는거 저만 하는거 아니죠?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? 스파게티 먹을 때 말이죠. 면을 저렇게 숟가락에 대고 돌려 먹는거 아이들이나 먹는 방법이라고요. 이건 스파게티가 아니라 라면이니 상관없겠죠? 아이들하니 한 꼬맹이가 생각납니다. 한 15년쯤 전인가? 한 15년쯤 전인가? 엄마 없으면서 순간 당황스러우면서도 너무 웃기더라구요. 웃음을 꾹 참고 나 엄마 있는데? 그랬더니 에이 없잖아요. 선생님은 어른이잖아요? 속으로 생각했습니다. 너 선생님 누구시니? 에이 없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